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.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. 즐거운 명절이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든 이웃들도 있습니다. 특히 연휴가 긴 만큼 도움의 손길이 표현한 이웃은 없는지 주변을 살펴보는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. 환한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며 서초구 의회도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구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